항일혁명 열사들이 영생의 모습으로 서 있는 이 주작복 마루에는 나의 아버지와 전우들도 있다. 나는 오늘 그들과 함께 겪은 소중한 추억들 중에서 그 일부만을 이야기하려고 한다. 저 하늘에 나는 새로 보금차린 이곳만 나의 삶에 깃을 내릴 그 품은 어디 있나 나의 운명 구원해준 따뜻한 그 품을 찾아 태양을 물어도 영원히 나는 가리라 장군님 두리에게 신념에 손뼉을 쌓고 태양을 지키여 영원히 방탄병 되리라 태양을 지키고